이번 시간에는 크로매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로매틱은 다 많이들 아시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손에 손가락 번호는 T1234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프렛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이 5번 프렛에 1번 출부터 6번 출력까지 손가락 4개를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두 번째 포인트는 먼저 누른 손가락이 붙어있고 두 번째 누른 손가락 계속 계속 붙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건 틀리고요 먼저 누른 손가락은 계속 붙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손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처럼 그냥 크로매틱을 한번 쳐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넣어서 한번 다시 쳐 볼게요 자 어디가 포인트냐 오른손에 이 엄지손가락의 안쪽 살 이 부분을 기타 바디에 붙여서 6번 줄, 5번 줄, 4번 줄을 연주하면서 점점 내려갈수록 기타 줄에 손가락의 안쪽 살을 붙여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잡음이 없이 연주가 됩니다 얘를 공중에 띄워서 연주를 하면 이 각도가 움직이는 축이 팔꿈치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서 축이 커지는데 손목을 붙여서 움직이면 이 손목을 축으로 사용해서 이 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를 붙여서 연주를 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붙여 가지고 네 지금 5프렛 6번 줄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붙여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에서 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각을 만들어 볼게요 이 엄지의 안쪽 살이 바디에 붙어서 내려갈 때는 이 살이 기타 줄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안쪽 살을 꼭 붙여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